가사가 안 나와요? 저기 틈이 안 나와요? 프롬이 안 나와요 잠깐만 음치인 줄 알았는데 지금 뭐지? 이거 지금? 아 이거 뭐지? 이거? 어 되게 프롯 차가 시작하는데 엄청 입어났어 이거 사실 음치면은 뒤에 가사가 나오든 말든 뭔 상관이야 자 아직 모릅니다 자 1번 미스터시어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아 이거 에일린이 손대지마 손대지마 아 이거 좋아하는 노래인데 실력자라면 해밍숍 사장님 음치라면 미친복뿔 헬스 트레이너입니다 아 지금 말씀 안 나와요 너무너무 웃고 오시고 아 너무 재밌는데요 너무 피부톤이 사실 원투데이 해가지고는 이게 트레이너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토마토 먹고 잘 때 그 눈이에요 3번 1번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1번 1번 우승 저기에 다시 무대에 서니까 너무 가면서 새로워요 실력자예요 아니 저거 실력자예요 파투가 이거는 노래 되게 어렵지 않아? 엄청 어렵죠 이건 1번 놓기 3번 놓기 갑시다 내 몸이 손잡지 마 더 좀 기치니까 내 몸이 손잡지 마 더 좀 기치니까 내 이름 부르지 마 내 몸이 손잡지 마 더 좀 기치니까 내 이름 부르지 마 듣게 필요하니까 나 가고 싶어 사랑하게 만난다고 대상까지 필요없어 바람에 말도 안 돼 눈물이 사는지 Get up, get up, get up Let me go 가슴은 아프지만 사랑은 끝났어 넌 하느라고 해도 이미 난 끝났어 이제 나를 지고 아마 땅은 부하자고 나마대로 행복하길 바랄게 딸모가 끊었지만 좋아 알 마 1번 미션 시원 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몸 대박이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빅시즌 때 맞추시죠? 네, 지금이 1년 중에 제가 제일 통통할 때? 그쵸, 그쵸, 그쵸. 그러실 것 같았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하다 저희 너머퍼를 찾아주신 건가요? 아, 제가 맨날 음악 들으면서 운동을 했는데 노래 듣는 것만 많이 들었지 사람들 앞에서 표출은 못했는데 이렇게 좋은 무대가 있다고 해가지고 아, 이게 진짜 좋은 무대죠. 아, 너머퍼 재밌네요. 꿀잼.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안타깝지만 1번 빅시즌의 친구는 음치였습니다.